오늘 10편 149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10편 149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이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님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컨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면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춤을 추고 기뻐하며 찬양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진짜 춤을 추고 노래할 일이죠 4절 말씀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눌림받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죄의 역사가 강하고 마귀가 그 배후의 역사입니다 아단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린 이후로 마귀는 아주 집요하게 모든 사람들 특히 성도들조차 아주 교묘하고 끈질기게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위를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마귀와 싸우기에는 너무 나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아주 편안하게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잠을 자게 만들어 주십니다 5절 말씀에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사도바울은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리고 육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승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용서만 주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이기는 자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함께 찬양으로 올려집니다 그래서 성도를 보면 진짜 참 성도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자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분명한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는 성도들의 입에는 항상 하나님께 드릴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6절 앞부분에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도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거의 대부분은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할 때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손에는 두 나를 가진 칼이 들려있어 문나라에게 복수하고 문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감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 문제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도들의 특징인 거죠 10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왕인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역대한 20장에 보면 여호사밭 왕이 모악과 암몬 연합 대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다 죽는 줄 알고 낙심했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그래서 그 다음 그 대군과 대항해서 전쟁터로 나갈 때 이스라엘 군사들 맨 앞에 성가대를 세웠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면서 맨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찬양을 하면서 그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활 한 번 쏘거나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않고 모합 암몬 대군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네이미아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삶에 어려움이 오고 때때로 악한 영적인 공격을 여러분 당해서 힘들어질 때 영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안개가 좌우하게 깔렸을 때 사방 1키로에 있는 안개를 다 모아보면 물 한 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한 컵 정도의 물이 안개로 사방 1키로를 가득 채우는 거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눈에는 그게 엄청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맞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들, 마귀의 시험들, 공격들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영적으로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친히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안 믿을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분명한데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이 분명하지 않는 바람에 우리가 세상에 죄의 종로를 다고 그리고 고난 앞에서 스스로 두려워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거기서 아주 신실한 형제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인이고 성령 체험도 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한동안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혀 드러내지 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은밀한 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 있을 때나 또는 출장을 갔을 때나 항상 어떤 유흥가를 배회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실 거다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긴 했지만 언제나 죄 짓는데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은란의 유혹을 도무지 이기지 못하고 은밀한 죄를 짓고 사는 자기 자신이 너무 창피해서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은란한 죄를 짓고 너무 마음이 비참해지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가정하더래요 조금 전까지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서도 다를 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 어떻게 이런 죄를 이겨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정말 간절히 드린 이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도무지 극복하지 못하는 이런 은밀한 죄를 이길 수 있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은 그렇게 옛날에 다니던 그 술집을 찾아갔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그때 마음에 하나님의 막으시나? 자기는 분명히 그냥 그 술집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한 번은 은란한 죄를 지으려고 가누고 있는데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집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는데 말을 못하고 자기가 막 당황해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막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정말 소문난 어떤 그런 유흥업소를 찾아가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한참을 헤매고 다니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죄 짓는 것을 막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은 참 어리석고 그리고 죄는 정말 끈질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죄를 끊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거래처와 술 접대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마음에 아주 포기가 되더래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야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죄 짓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는데 자기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접대부인 호스테스가 자기에게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는 사업이 성사되고 거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자기 겉옷 쥐어들고 뛰쳐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전히 자기 속에는 음란한 죄의 역사가 있지만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않게 됐다는 저를 보면서 울면서 고백했어요 저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지만 저는 정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진짜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소원입니까?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진짜 그걸 원하는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렇게 살고 싶으냐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기도가 될 거예요 암에 걸렸을 때 암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 가족이 죽게 됐을 때 가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소원이니까 기도가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이기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용서만 해주신 게 아니고 승리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소원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원하시면 사도바울은 고린도우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질그릇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죄에 연약하지요? 어쩌면 그렇게 유혹을 잘 받지요? 어쩌면 그렇게 겁이 많지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지요? 우리는 진짜 질그릇 같아요 아무 짝에도 쓸 게 없는 귀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죄를 이길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승리가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으니까 이것이 왕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왕이 계시단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우사 4장 8절부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복음 그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뿐입니다 고린도우사 4장 10절부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왕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고백이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걸 진짜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죽으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어지간한 가능성이 있으면 죽으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어도 진짜 구제불능인 사람이 아니면 세상 재판에서도 사형선고는 어지간히 내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죽으라고 하셨어요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 선한 게 조금도 없다 저에게는 세상을 이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정말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살게 되면서 저 스스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이 저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정말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 찡그리고 있으면서 겉은 웃을 수 있어요 속은 교만하면서 겉은 고개를 숙일 수 있어요 속은 성질이 부글부글 일어나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속으로 감추고 사는 거예요 숨기고 감추고 누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르고 감추고 그리고 꾸미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도 피곤한 거예요 스스로가 생각해요 너무 가정스러워요 내가 위전자 같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옛사람 죄의 종로로 닫은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주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전에는 숨길수록 좋았어요 숨겨야만 되었어요 내 속에 있는 건 누가 알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제는 드러낼수록 좋아요 왜? 드러나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 내가 드러내면 예수님만 역사하시는 거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도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어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펄벅 여사가 어릴 때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그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에요 아버지 선교사님이 전도여행을 한번 떠나면 한 달 이상씩 집에 들어오지 않으실 때가 많으셨어요 어머니 캐롤라인 선교사님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이 전도여행 간 사이에 집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어느 날 밤에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게 들렸어요 그 마을에 심각한 가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신을 노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신이 노했는가? 우리 마을에 서양 귀신이 들어왔다 이 사람들이 신을 노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이 사람들을 다 처형하자 그래야 우리 마을에 가뭄이 그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남편도 없어요 어린애들밖에 없어요 캐롤라인 선교사님이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은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졌어요 왕이 계신 거예요 진짜 깊은 밤이 되면서 사람들이 낫을 들고 꽃갱이를 들고 삽을 들고 집을 쳐들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캐롤라인 선교사님은 너무나 편안했어요 그 사람들이 문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들어오니까 어서 오시라고 했어요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다과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앉으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쭈뼛쭈뼛 앉았습니다 차를 드시고 그리고 다과를 드시면서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오르간에 앉아서 중국어로 중국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도들이 너무 난감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들끼리 얼굴을 보면서 너무 멋져가 하는 거예요 그 캐롤라인 선교사님이 찬송을 부를 때 한두 명씩 다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펄벅 여사가 어릴 때 경험했던 어머니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찬송은 어떤 두려움도 다 제거합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평전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피고는 반드브레기라고 하는 백인 남아공의 백인 경찰관입니다 그와 동료 경찰들이 18세의 소년 흑인 소년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불에 태웠어요 그것을 가족들이 아는 것을 알고 그 집을 쳐들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불태웠어요 그 남편도 불태웠어요 그걸 그 아내가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 사실이 결국은 드러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하는 마지막 선고하는 때 판사가 그 노 부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반드브레기에게 어떤 판결을 내려주기를 원합니까 그 노 부인이 자리에 일어났어요 저는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판사님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반드브레기가 남편의 시신을 불태운 장소로 가서 그 죄를 모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브레기가 가족들을 전부 죽였지만 나는 그와 함께 나눌 사랑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엄마 노릇을 해주고 싶습니다 세 번째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를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하기 위하여 그를 한 번 안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그 노 부인이 자리에 일어나서 피고 속에 있는 반드브레기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때 그 법정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사 한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법정 안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그 노 부인이 반드 브렉시에게 다가가는데 반드 브렉시가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비참 무참하게 사람을 살해하던 그 끔찍한 그 죄인도 그 상황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성도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할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귀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귀는 정말 견딜 수 없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귀는 기절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평생 얼마나 마귀에게 시달리고 사십니까? 이제는 마귀를 좀 기절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진짜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성공한 사람 또는 유명해진 사람 또는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정말 이기는 자인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예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전체는 달라집니다 성도는 이기는 자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쁨과 감사, 사랑, 용서 그 모두가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여름 dav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